쇼폼에 관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동영상 사이트에는 짧고 더 짧고 더더더 아주 그냥 나노 단위로 짧아지는 영상들 이른바 쇼폼이라고 불리는 그런 짧은 영상 컨텐츠들이 성행을 하고 있는데요 포인트 되는 장면만 빠르게 볼 수 있으니까 또 이 일을 선호하는 분들이 많으신 것 같습니다 우리 평론가님 혹시 쇼폼 즐기시는지 궁금해요? 네, 저 쇼폼 자주 보는데요 제가 주로 보는 것은 강아지 영상입니다 어머, 강아지 좋아하세요? 제가 사실 방송을 하다 보면 굉장히 심각한 사회 문제나 정치 문제를 다룰 경우가 있는데 이동하는 중에 머리를 우리가 식힌다고 하죠 그런데 이동하는 도중에 너무 심각한 주제를 자꾸 보다 보면 머리가 너무 가열되는 느낌이 들 때가 있는데 그래서 쇼폼을 막 찾다 보면 강아지들이 굉장히 귀여운 영상, 감동적인 영상 이런 것이 아주 짧게 30초, 1분 정도 올라오는 경우가 있는데요 그 1분 동안 이걸 보다 보면 빙글에 웃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저뿐만 아니라 대중교통에서 쇼폼 보시는 분들 굉장히 많은데 예를 들어 야구를 좋아하는 분들이면 야구 경기에서 하이라이트 부분만 딱 잡는 경우가 있죠 혼만 딱 치는 순간만 한 거라든가 아니면 굉장히 어이없는 스포츠 스타의 실수 이런 거면서 웃으시는 분들이 많던데 아마 이 휴대전화, 휴대폰 시대를 맞아서 가장 빨리 콘텐츠를 재미있게 소비하는 방식으로써 쇼폼이 인기를 들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게 또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쇼폼이 인기잖아요 요즘에 특히 유행하는 쇼폼들 영상들이 있다고 하는데 보셨는지 궁금해요 나무니의 첫사랑, 토카토카 댄스, 04년생 클럽춤 이게 뭐예요? 전 다 지금 생소하거든요 나무니의 첫사라는 것은 나무니 선생님의 첫사랑이라는 어떤 우리가 생각하는 영화에서 나온 게 아니라 이 허밍 오버 스테리오에서의 바나나 쉐이크라는 노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전에 굉장히 유명한 만화 주제곡 중에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달려라 땅을 힘껏 박차고 뭐죠? 아름다운 음치셔서 제가 못 알아들은 거에요 뭐죠? 저 처음 들어보는데 아 코난 미래소년 코난 달려라 땅을 힘껏 박차고 이거 빨리 들으면 당연히 신기해요 어떻게 보면 달려라 하모니카 하모니카 땅을 힘껏이 진짜 하모니카처럼 들려요 빨리 들으면 어떻게 그렇게 들리지? 신기하다 그런데 누군가가 달려라 하모니카라고 하니까 사람들이 달려라 하모니카 이렇게 부르기도 했거든요 그런 것처럼 이 바나나 쉐이크라는 노래를 빨리 들려서 듣다 보면 너무 휘어졌어가 마치 나무니의 첫사랑 이게 연음이라던가 이런 게 발생을 하면서 된 건데 이게 점차 점차 사람들이 막 따라서 해보고 이러면서 이게 짧은 영상으로 점점 인기가 끓여서 본래 버전과는 전혀 다른 부전에 나무니의 첫사랑이 탄생하게 된 겁니다 그런데 왜 나무니의 선생님일까? 이 나무니라는 용어가 만약에 여기에 다른 분들이 들어갔으면 조금 덜 히트를 했을 것 같아요 나무니 선생님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진지한 역필도 많이 하시지만 예전에 히트콤 출연해가지고 하이킥 너무 재밌었잖아요 거기서 나무니 선생님이 굉장히 재미있는 캐릭터로 나오시잖아요 그런 이미지가 결합이 되어서 더 인기를 끈 게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요 요즘 젊은 친구들도 하이킥을 다시 봐서 역주행하는 현상도 있었기 때문에 더 히트가 됐던 것 같아요 이 쇼폼 콘텐츠들이 요즘에 또 MZ세대들에게 특히나 더 인기가 많다 보니까 지자체에서도 홍보 영상으로 많이 활용을 한다고 하는데 쇼폼으로 경기도 하남시 같은 경우에는 공직자 댄스 챌린지 등 MZ세대 눈높이 맞춤 영상 콘텐츠를 제작해서 실제로 또 효과를 봤다고요 그런데 이제 하남시 공직자 댄스 챌린지 더 찾아봤는데 우리가 보통 공직자 하면 엄숙 근원 진지를 생각하기 때문에 약간 반전효과 때문에 더 인기를 끈 것으로 보여요 그래서 이건 더 짧은 형식인데 쇼폼의 특징이 가로로 제작되는 경우도 있지만 휴대전화로 바로 촬영을 해서 세로형으로 짧게 짧게 올라오는 건데 어쨌든 유튜브 시청자 수의 조회수가 젊은 세대 휴대전화로 이런 재미를 추구하는 세대라는 점에 초점을 맞춰서 했다고 하고요 또 이게 시민 참여 콘텐츠 형태를 점점 발전시키는 초기 형태이기 때문에 많은 관심을 또 끌었다고 하고 하남시에서 앞으로 SNS 서포터즈도 만든다고 합니다 그래서 시에서 하는 정책이나 이런 것을 조금 더 쉽게 전파시키는데 아마 이런 수단을 활용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면 요즘 MZ세대들에게는 적어도 공무원분들이 되게 친근감 있게 좀 다가갈 수는 있을 것 같아요 그죠? 오히려 또 반전이네요 저는 춤추시는 분들 보고 자발적으로 하시는 분들도 있겠습니다만 만에 하나 시장님이 하라고 해서 그런 일은 되면 안 되는 거니까요 제가 보기에는 이런 걸 하실 때 지원자를 받아서 하면 어떨까 이런 생각도 들었습니다 저 한번 찾아봐야겠네 티가 좀 났나 봐요 억지로 하는 티가 그런 건 아니고요 그런 건 아닌데 젊은 세대들 중에 본인을 표현하는 걸 좋아하는 분들도 있지만 내 얼굴이 계속 재생되는 걸 불편하는 분들도 있으니까 혹시나 앞으로는 그런 점에 더 신경을 쓰면 좋겠다는 것이 제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맞아요 역시 또 세세한 마음까지도 돌봐주시는 또 전의원 평론가님이신데 청년층에게 참 쇼폼이 호응이 높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유통가가 또 가만히 있을 수 없죠 이들을 공략해야 됩니다 유통가에서 쇼폼을 주요 마케팅 키워드로 삼고 있다고요 저는 정말 민간 기업들의 마케팅이 정말 시대상을 빠르게 반영한다는 걸 다시 한번 알 수 있었는데 보통 예전에 우리가 편의점 광고 생각을 하면 어서오세요 모든 물건 다 있습니다 라든가 이런 컨셉인데 요즘은 완전히 다른 접근법 즉 쇼폼을 많이 활용한다고 합니다 정말 깜짝 놀랐는데요 편의점 우리 CU에서 드라마 형식의 쇼폼을 올린 겁니다 그래서 편의점 고인물 편의점 뚝딱이인데 이게 짧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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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태로 하나의 스토리를 담고 있습니다 벌써 웃겨요 거기서 러브스토리 이런 것도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그것도 있지만 편의점에 보면 특이한 고객들 있잖아요 다 있죠 어딜 가나 원플러스원이라고 해서 들어왔는데 소주는 원플러스원을 왜 안 해요? 라고 항의를 합니다 그래서 직원이 안 한다고 설명하면 이분이 나왔다가 좀 이따가 어떤 고객이 할머니가 들어오셔서 나 껌을 다섯 개나 샀으니까 하나만 더 줘 애완도 담겨 있기도 하고 슈퍼처럼 재미있는 스토리들이 편의점들이 많이 활용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조회수가 굉장히 높다 당장은 이 매체가 편의점이 좋다 나쁘다라기보다는 계속 소비자들이 관심을 갖게 되면서 자연스럽게 인지도나 호감도가 올라갈 수 있잖아요 그런 것으로 보이고요 또 가발 제조 업체에서 부럽지 않아 패러디에서 옮기는 것이고요 또 GS 리테일도 이런 것을 하고 있습니다 또 가장 민감한 곳이 패션업계죠 패션업계도 많은 쇼츠를 제작하고 있다라고 하는데 이게 하다 보면 이 채널에 보통 한두 번보다 재밌으면 우리가 구독을 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구독자 수가 또 굉장히 많이 올라가고 있다 이런 소식도 들립니다 그러니까 정말 빨리빨리 변화하는 것 같습니다 홍보수단까지 됐는데 이 쇼폼이 워낙 인기가 많다 보니까 당연히 또 홍보수단으로 자리 잡았겠죠 그렇습니다 사실 우리가 전통적인 미디어라고 하면 신문방송 그리고 신문과 방송을 통한 광고가 전통적인 광고로 여겨졌는데 요즘은 보다 젊은 세대 MG세대라고 하죠 젊은 세대들이 주요 소비층인데다가 앞으로도 이 사람들이 계속 주요 소비층이 될 가능성이 높다 보니까 이 세대가 어떤 매체를 많이 활용하게 될까 아 휴대전화더라 휴대전화를 통해서 무엇을 볼까라고 했더니 쇼폼을 많이 소비한다라고 생각을 해서 이렇게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점점 홍보로서의 어떤 영향력은 커질 것으로 보이고요 그리고 이제 젊은 MG세대의 특징으로 보통 우리가 세 가지를 꼽습니다 솔직함 솔직함 짧음 병맛 병맛 이건 제가 한 것이 아니라 90년생이 온다라는 책에서 정리한 내용이에요 약간 병맛이 B급 정서가 들어가는 부분이죠 제가 아까 남은희 선생님이 얘기를 했는데 남은희 선생님이 인기를 끈 게 근엄한 어른 손자, 손녀를 막 가르치는 이런 모습이 아니라 약간 철업도 어떤 때 보면 이제 할아버지의 관심을 끌기 위해서 약간 좀 독특한 발상을 하기도 하잖아요 맞아요 그런 점 때문에 B급 정서가 있는 것이고 또 하나 솔직하다는 건 뭐냐면 기업이 너무 소비자들을 속이려고 거창하게 하면 이게 소비자로 우리가 반발같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것을 제가 한 거고 제일 중요한 것은 짧음 단순해야 된다는 겁니다 휴대전화를 사용하거나 디지털 세대의 특징이 디지털 세대 전체가 워낙 짧은 영상이라든가 텍스트보다는 영상에 익숙한 세대거든요 줄임말 요즘 굉장히 많죠 많죠 너무 많죠 왜냐 휴대전화로 문자 보낼 때 길면 쓰기 너무 힘들잖아요 그래서 알았어도 아니고 ㅇㅇ 그리고 줄임말 하는 것도 다 사실은 같은 문화라고 하거든요 이 세 가지가 결합된 게 바로 쇼폼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앞으로도 점점 더 쇼폼의 영향력은 커질 수 있다고 전망이 됩니다 사실 저희가 MG세대 MG세대 하는데 저도 그 MG세대 완전 초반에 걸려 있어요 밀레니얼이니까 그런데 저는 제가 MG세대이라고 생각하지 않거든요 왜냐하면 따라가는 게 너무 힘들고 그리고 저도 이제 꼰대가 됐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제 좀 받아들여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게 너무 자연스러운 현상이기 때문에 인기가 어쨌든 계속 높아지면서 쇼셜 네트워크의 플랫폼 간의 쇼폼 경쟁 또한 치열해지고 있다고 합니다 또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쇼폼의 열풍이 앞으로도 확대가 되고 메타버스라든지 대체불가토큰 즉 NFT와 같이 접목되는 형태로 쭉 발전할 것이다 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다고요 그럼 이게 가능성이 계속 무한한 거네요 그렇습니다 우리 예전에 TV에서 재밌는 드라마라던가 이런 거 다시 보려면 재방송하는 시간이 있었어야 되잖아요 사실은 요즘은 여러 가지 플랫폼을 통해서 그 콘텐츠를 우리가 소비하기도 하고요 더 재밌는 것은 이걸 짧게 줄여서 3주간 또 파생 영상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 영상을 더 짧게 줄여서 예를 들면 드라마 더 글로리다 그럼 문동은 사이다 발언해서 30초짜리 영상을 누군가가 올리는데 조회수가 엄청나게 많은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건 기존 매체와의 경쟁 관계냐 보안 관계냐 지금 여러 가지 영향력이 나오고 있는데 어쨌든 쇼폼은 점점 늘어날 것이라는 것이 대자수 전문가들의 예측이고요 이외에는 말씀해 주셨듯이 NTF 기술과 쇼폼이 결합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형태로 발전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고요 쇼폼이 ESG, ESC라는 것은 환경, 사회, 지배구조 그래서 기업이라든지 모든 것들을 이윤 추구만 하는 것이 아니라 지속가능한 사회라든가 사회 구성원으로서의 책임을 다하는 활동을 말하거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쇼폼이 긍정작용을 할 수 있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이 드는데 저는 이 부분은 굉장히 동의를 많이 하는 게 우리가 과거에 비판이 됐던 방식이 빈곤층이라든가 굉장히 어려운 환경에 있는 어린이들 외에 모금할 때 굉장히 어려운 상황 너무 안타까운 상황들만 부각을 시켰죠 물론 필요한 경우도 있습니다 현실을 보여주면서 사람들의 어떤 감성에 호소를 하는 건데 문제는 이게 너무 자극적이고 이 사람들을 너무 동정의 대상으로 여긴다는 비판이 있었죠 요즘 쇼폼은 오히려 이 아이가 예를 들면 운동화를 지원받아서 얼마나 행복한지 이런 쇼폼이 올라오는데 정말 저도 그 영상을 보면 그래 우리가 돈 조금만 더 내면 이 아이에게 운동화를 사줄 수 있구나 이 아이가 맑은 물을 마실 때 얼마나 행복해질 수 있냐 생각을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쇼폼이 또 이런 ESG로서에 잘 활용될 수 있는 가능성도 언급이 되고 있습니다 확실히 정말 세상이 바뀌고 있습니다 너무 그런 또 긍정적인 효과도 있는데 아무래도 젊은 층의 쇼폼이 인기가 많다 보니까 청년들의 마음을 사로잡아야 되는 정치권에서도 또 활용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는 우리 오세훈 서울시장이 쇼폼 영상에서 걸그룹 관련 미물 선보소 화제가 됐다고 하는데 이게 무슨 일일까요? 오세훈 서울시장이 귀에 이렇게 이런 무선 이어폰을 꺾고 걸어갑니다 시장님 어디 가세요? 라고 질문하니까 류진스의 하이포이요? 그래 이게 무슨 말인지 이해해도 안 되시죠? 그게 무슨 말이에요? 이게 뭐냐면 보통 우리가 양쪽에 무선 이어폰 끼고 있어서 휴대전화를 영상을 재생하거나 음악을 듣는 경우 굉장히 많죠 저도 많이 가는데 편의점에 가서 예를 들면 편의점 주인 아저씨가 뭐라고 뭐라고 했는데 우리가 잘 모르잖아요 그런 경우가 많은데 사람들 대다수가 길 가고 있는 사람한테 음악 듣고 있는 사람한테 무슨 질문을 하면 이 사람들이 이걸 낀 채로 질문을 들으니까 예를 들면 길을 묻거나 이런데도 무슨 음악을 듣느냐 자기 입장에서 이걸로 하고 류진스의 하이포이다라는 답을 하는 것이 류진스의 인기와 더불어서 점점점 더 길어진 겁니다 그래서 오세훈 시장도 시장님 어디 가세요? 라고 물었는데도 뭘 들으세요? 라고 의료인이 생각하고 류진스의 하이포이다라는 것을 기존에 있던 문화에서 패러디한 건데요 저도 사실은 편의점 가서 아침에 뉴스 들으면서 가서 물건 사는 경우 있거든요 멋있어요 편의점 직원들이 제발 편의점 와서 이거 빼달라는 기사를 보고 그때부터는 또 뺍니다 말귀를 잘 못 알아들으니까 그러면서 손님들이 이거 빼면 되는데 계속 크게 말해라 라고 해서 편의점 직원들이 굉장히 힘들다는 기사를 보고 그때부터는 빼거든요 제가 말한 건 사회 현상적인 한 부분인 거고 어쨌든 류진스의 하이포이라는 것은 이런 문화가 탄생시킨 하나의 재미있는 놀이 문화처럼 확산이 되고 있고요 예전에 대선에서도 많은 정치인들이 이런 어떤 쇼폼을 많이 활용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홍준표 당시 대선 후보가 무야홍 무조건 야당 보는 홍준표다라는 건데 한 예능 프로그램에서 나온 말에 살짝 차용한 것이었죠 민주당에서도 정세균 전 국무총리가 해리포터에 나오는 그 의상을 계속 바꿔가면서 짧게 짧게 붙는 쇼폼이 또 있었고요 당시 최문순 강원도지사도 대선 후보를 출마했는데 매기 흉내 본인은 대선 경선에 새로운 바람이 이렇게 매기다 해서 매기론에서 그런 쇼폼이 또 나돌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정치인들 입장에서는 대중의 관심을 끄는 것이 중요하니까 이런 재미있는 쇼폼을 활용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맞습니다 정말 정치권에서도 빠르게 이렇게 변화를 하고 있다는 걸 제가 느낀 게 지난번 대선 때 양 후보, 이재명 후보, 윤석열 후보 시절에 넥스트랩에 춤추는 걸 합성해가지고 보여주는 거 진짜 적당히 충격을 받았었거든요 그렇습니다 어쨌든 젊은 세대와 정치권들이 소통을 하기 위해서 참 애쓴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사실 세대 차이라는 말은 워낙에 예전부터 있었고 사회적 문제이기도 하잖아요 이 부분이 나와 다른 세대가 좋아하는 또 유행하는 것들에 대해서 관심을 기울이면 아무래도 좀 간극을 의견 차이를 줄일 수가 있기 때문에 참 긍정적인 효과가 있지 않을까 싶은데 평론가님 이런 현상에 대해서 어떻게 보시는지 궁금해요 네 근데 쇼폼 자체가 좋다 나쁘다는 굉장히 어렵죠 아까 제가 ESG 말씀 드렸듯이 쉽게 할 수도 있는 거고요 또 여러 가지 재미적인 측면도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이거는 꼭 강조하고 싶습니다 우리가 이런 쇼폼 영상 중에 특정인을 비하하는 데 이게 활용이 되거나 특정 집단을 혐오하거나 이런 쇼폼도 사실 있어요 그렇겠죠 아무래도 이게 끊임없이 재생이 됩니다 특히 저는 가장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는 것이 뭐냐면 장애인과 노인을 비하하는 쇼폼들이 가끔 있거든요 그런데 장애인과 노인은 우리가 비하의 대상이 아닙니다 말 그대로 사회적 약자에 대해서 우리가 더 따뜻한 시선을 가져야 되는데 예를 들면 장애인이 넘어지는 걸 보고 웃는 것은 우리가 아이들한테 장애인이 넘어지는 걸 보고 웃으라고 가리키지는 않잖아요 그럼요 이런 부분은 굉장히 주의가 필요하지 않나 생각이 들고요 또 하나 정치권이나 행정기관에서 쇼폼을 활용해서 국민과 편하게 소통하겠다는 발상은 좋은데 이게 진정성이 없으면 오히려 비판을 받을 수가 있겠죠 왜냐 정치나 행정은 세금에 의해서 움직입니다 세금이 제대로 쓰이고 있는가를 잘 설명을 해야 되지 본인의 다음 선거를 위해서 너무 악용한다 이런 비판이 나올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주의해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맞습니다 정말 진정성 있게 제작하면은 다 알아봐 줄 거고 그죠? 어쨌든 쇼폼에 대한 얘기를 저희가 잘 나누고 있는데 어쨌든 양날의 검은 어디든지 있는 거니까요 그런데 유행하는 밈이나 또 관심 받고 싶어하는 마음이 잘못된 길로 빠지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요즘에 또 관종이란 말 많이 하잖아요 관심 종자의 줄임말이고 관심을 받고 싶어서 위험하거나 또 비난받을 만한 행동을 하는 경우도 있다고 하는데 일본에서 고등학생이 지하철이 닫히는 그 문 사이에 일부러 몸을 끼워넣는 영상을 SNS에 올리는 게 지금 유행을 하고 있다고요 이게 왜 유행을 하는 걸까요? 학생들 입장에서는 아마 우리가 좀 재밌게 하다 보면 사람들이 많이 봐주니까 그랬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한 것 같은데 우리가 왜 지하철 딱 달릴 때 뭔가 장애물이 있으면 다시 열리잖아요 그런데 이때 지하철 물에 딱 걸렸을 때 사람들의 어떤 표정이나 행동이 가지가지일 거 아니에요 그게 보는 사람으로서 웃긴 경우도 물론 있을 수가 있는데 그거를 이제 일부러 하는 것이 한동안 유행이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학생들이 제가 문 끼고 우스꽝스러운 표정 짓거나 이런 것이 한때 유행처럼 떠들다 보니 문제가 된 겁니다 문제는 뭐냐면 철도는 한 번 한 곳이 지연이 되면 다음 철도가 영향을 받을 수가 있고요 또 충돌사고 위험도 있는 것이고 문이 열렸다 닫혔다 열렸다 닫혔다 하면 빨리 지금 어디 가야 되는 승객들은 굉장히 불편을 겪을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자극적인 쇼폼은 좀 문제가 있다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이건 또 병맛의 나쁜 예인 것 같아요 특히 청소년들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찾아보고 또 걱정하고 모방을 할까봐 정말 우려가 되는 부분인데 특히 중국의 동영상 플랫폼 틱톡 정말 전세계적으로 유명하잖아요 이 쇼폼 콘텐츠가 미국 몬테나주에서는 금지하는 법안이 통과가 됐다고 합니다 어찌 된 일인가요? 이 틱톡의 경우에는 전세계의 뜨거운 감자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 왜냐하면 이제 틱톡 자체가 그냥 하나의 재미있는 놀이문화처럼 번지는데 그걸 뭘 규제하냐 이런 의견이 있고요 일부 국가에서는 이 틱톡이 개인정보 침해라든가 보안을 어떤 해치는 기구로 보는 의선이 있습니다 미국 몬테나주 의회에서 틱톡 사용 금지 법안이 통과된 배경의 임안에는 뭐냐 틱톡이 사용자 정보와 데이터를 훔친다 그리고 그 데이터가 중국 공산당과 공유되고 있다고 의심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정말요? 중국 기반이라는 것에 있어서 정보 공유가 악용되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를 제기했기 때문에 이런 것이 된 것 같은데요 사용자가 틱톡 다운받으면 벌금 부과하지 않지만 앱스토어나 틱톡이 이런 경우를 한다 플랫폼 제공을 금지하는 것을 어긴다라고 하면 앱스토어나 틱톡에 매일 만 달러 한 1,300만 원 정도의 벌금을 물리겠다 이런 내용인데 틱톡에서는 말도 안 된다라고 정부의 과잉 대응이다 이렇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지금 미국의 몬테나주에서만 지금 금지한 법안이 통과가 된 상태인 거죠 그러나 이게 사실 전 세계적으로는 좀 논란의 건이긴 합니다 그렇죠 맞습니다 또 영국 정부는 틱톡의 개인정보와 관련해서 벌금을 부과했다고 하던데 이 부분은 또 무슨 일이 있었던 건지요 영국의 정보위원회에서 이런 결정을 내린 건데요 틱톡의 사용 규정에 따르면 만 13세 이상이 되어야 계정을 만들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그게 아니었다 그래서 무려 13세 미만 어린이 140만 명이 이 앱을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된 건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1,600만 달러 약 209억 7천만 원의 벌금을 부과한 건데요 한마디로 아동의 개인정보를 보호하지 못했다고 본 건데 틱톡은 역시 여기에 대해서 반발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게요 참 제가 진짜 확실히 꼰대라고 느끼는 거는 우려가 될 수밖에 없는 부분이 너무 어린아이들에게 노출이 되다 보면 되게 자극적인 것들이 아무래도 인기가 많기 때문에 굉장히 뇌에 많은 영향을 미칠 것 같아요 실제로 얼마 전에 강남 쪽에서도 자꾸 어린아이들을 상대로 안타까운 일이 많이 벌어지고 있는 상황이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가 기회가 되면 얘기를 좀 나눠보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몇몇 국가들이 안보 위협을 이유로 정부 기기에서 틱톡 사용을 금지를 하고 있죠 우리나라 정부는 좀 여기에 대해서 미온적인 태도로 보이고 있어서 또 이 또한 비판을 받았다고 합니다 이거 좀 양면성이 있습니다 미국이나 캐나다, 영국 같은 경우에는 잘 보셔야 될 게 정부 기기에서 틱톡 사용을 금지를 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이 시선의 배경에는 중국이 틱톡을 활용해서 공공정보를 말하자면 뭐라고 해야 될까요? 해킹 수준으로 빼가는 거 아니냐 이런 의심을 갖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공공기기, 정부 기기는 기본적으로 그런데 사실 저의 경험을 유출해보면 이런 걸 잘 못 갈게 합니다 내부적으로 왜냐하면 우리가 많이 쓰는 깨톡 깨톡 쓸 때 별 걸 우리가 다 왔다 갔다 전송시키잖아요 그런데 공공기관의 컴퓨터 같은 경우에는 거기에 온갖 공문서들이 저장이 되는 경우가 있죠 그런데 공문서의 특징이 뭐냐면 대중에게 아직 공개되지 않은 미결정사항에 공문이 들어갈 수도 있고 개인정보가 들어갈 수도 있는데 이게 만약 우리가 깔아놓고 개인적인 대화를 하다가 자기 사진 보낸다는 게 파일을 잘못 첨부해서 공공기관의 문서가 유출됐을 경우에 굉장히 큰 혼란이 일어날 수 있기 때문이거든요 그런데 영국이나 미국 같은 경우에는 틱톡으로 사람들이 이거 재밌어 한번 공유하자 대화하다가 이런 공공정보가 중국으로 넘어갔을 경우에 굉장히 큰 위험이 있다 이런 인식이 깔려져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우리나라 국정원에서 틱톡이라고 딱 한 것이 아니라 이 공문에 어떻게 되어 있느냐 모든 업무용 기기 단말기에 업무상 불필요한 소프트웨어 설치를 금지한다인데 아마 틱톡을 염두에 둔 것이 아니냐 그런 해석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죠 워낙 파급력이 크다 보니까 제가 또 얼마 전에 우리 생생법률쇼에서 CI 감청에 관한 얘기를 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좀 더 보완을 철저히 해야겠다라는 생각에는 저도 어느 정도 좀 동의를 하게 됩니다 정부의 입장 변화가 있을지 좀 지켜봐야겠고요 쇼폼 콘텐츠가 1, 2분 정도인데 한두 개 봐볼까 하다 보면 어느새 정말 중독이 돼가지고 한두 시간 훌쩍 지나고 또 밤을 새게 자는 경우도 있는데요 디지털 그래서 디지털 마약이라고까지 불린다고 합니다 특히 어린아이나 청소년에게 정서적이나 지능적으로 안 좋은 영향을 끼칠까봐 아까 제가 또 걱정이 된다고 또 말씀을 드렸었는데 삶의 질 하락 같은 좀 문제들에 대한 위기의식도 있습니다 일상도 좀 더 자극적인 것만 보다 보니까 지루하다고 느낄 수도 있고요 그런데 사실 이게 쇼폼의 잘못이라기보다는 휴대전화가 우리 일상에서 너무나 많은 영향을 미치는 지배적이라고 하는데 이게 참 저도 할 말이 없는 게 저도 눈 뜨자마자 휴대전화로 일단 시계 확인하고 밤새 중요한 뉴스가 있었는지를 확인하고 말씀드렸듯이 버스나 지하철이나 택시 타고 이동할 때 휴대전화 못 놓고 있거든요 사실 쇼폼의 영향이라기보다는 휴대전에 거의 중독된 채 살아가는 거의 문제인 것 같은데 물론 이걸 좋다 나쁘다 판단하기 어렵습니다만 어린이들이 거의 이것이 없으면 불안감을 느낄 정도에 되면 의존증이 너무 높아지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논의가 필요하다고 보는데 다만 이거를 강제로 어떻게 규율하냐 이런 것은 좀 굉장히 어려운 문제인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어떤 가정 내에서 약속을 만든다거나 학교 내에서 휴대전화를 압수하는 것도 좀 문제가 돼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수업 시간만큼은 조금 자제하자 자율 규약을 맺거나 이런 식으로 해야 되는 것이 강제로 했다가는 오히려 역효과만 부를 수 있기 때문에 섬세한 접근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맞습니다 자율적 규제라는 말이 또 굉장히 와닿네요 일단 제 자신부터 좀 정신을 자리고 좀 어느 정도 30분 이상 보지 않게 이런 정해놓고 자식한테도 또 본보기가 돼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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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